오늘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부터 바로 식사를 진행하실 거고요. 식사가 끝나게 되면 노력한 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중 가문을 즐기시고 그리고 일단 행운권 주점이 있습니다. 행운권 주점은 바로 위에 있는 풍선회가 행운권 번호가 적혀있는데요. 일단 행운권 주점을 하실 거고 그럼 먼저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나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 재밌게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 finale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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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